이게 사실 좀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기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나라면 머리 올릴 수 있는 보따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배오리 프로 꿀린이 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유틸리티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볼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좀 거리가 늘기 시작하면서 내가 클럽마다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틸리티를 쳐서 얼마나 거리가 나가는지 그리고 유틸리티가 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코스에 나가거나 혹은 스크린을 칠 때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맞추네요. 그리고 나름 일관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는 처음 해보잖아요. 생각보다 잘 못 맞추지만 일관되게 가고 있죠. 저는 다 왼쪽으로 가요. 그렇죠. 맞아요. 왼쪽으로 가고 거리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아마추어 골퍼들이 사실 본인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일관성이 있어요. 네. 지금도 좀 뒷땅이고 사실 우리가 계속 왼쪽으로 가는 이유는 좀 뒷땅이 맞아서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잘 맞추고 싶어도 뒷땅이 좀 나는 거니까 한 두 개 정도 더 쳐보겠습니다. 확실히 몇 개 안 맞으니까 다시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네. 잘 맞추려고 오우 좋아요. 와 100미터 사실 유틸이 100미터 나가면 되게 조금 나간 건데 지금처럼 한 105미터 나가면 우리는 아직 엄청 좋아해서 지금도 나쁘지 않고 한 세 개만 더 쳐볼게요. 나름 이제 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똑바로 갔는데 거리가 90미터가 나갔네요. 오우 좋아요. 굉장히 굳이 하시고 오우 최고 멀리간 그래도 10개는 한번 채워볼게요. 10개 정도는 돼야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치면 딱 10개거든요. 오케이 지금 저기 앞에 화면을 보면 총 11개의 공이 있는데요. 아까 굉장히 잘못 맞았던 제일 잘못 맞은 걸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이 공인데 사실 저희가 평균 거리를 낼 때도 가장 멀리 가거나 가장 안 맞은 한두 개 정도를 빼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탄착점이 중앙보다는 살짝 왼쪽으로고 그리고 평균 거리는 한 94미터 정도에 형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 유틸리티로 뭐 90에서 100미터 사이쯤에서 클럽을 잡으면 무난히 갈 수 있다는 얘기고 핀보다는 조금 더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핀 왼쪽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핀을 봐야 하나요? 핀보다 오른쪽을 봐야 하나요? 오른쪽을 보고 쳐야 하나요. 그렇죠. 근데 거의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나는 똑바로 간다. 그리고 가운데로 그냥 보고 연신 왼쪽 장애물에 뭔가 페널티 구역에 공을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 한 10개 정도 한 2, 3세트 정도 반복을 하면 평균 거리와 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물론 삐뚤으로 가는 우리는 지금 공이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 부분을 좀 교정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고 치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한 거거든요. 네네. 앞으로 제가 혼자서 연습할 때도 어느 쪽으로 몇 미터 정도 날아가는지를 계속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머리 올리지 않더라도 스크린을 칠 때 그리고 머리 올려 나갔을 때도 우리가 어디를 공략할지 알 수 있어요. 네네. 이게 사실 좀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기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뭐 시간이나 혹은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공을 쳤을 때 대략 어디로 갈지 정도는 알고 해야 벙커나 혹은 해저드가 있으면 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골퍼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무조건 똑바로 갈 거다. 잘 맞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직진으로만 가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어려운 골프를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좀 내 공에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거리가 요정도 나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연습 혼자서 하면서 근데 이렇게 일관되게 왼쪽으로 가는지는 몰랐죠. 네. 맞아요. 이게 왼쪽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 평상시 얘기를 많이 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왼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똑바로 가는 게 얼마나 나오고 왼쪽으로 가는 게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건 정확히 몰랐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한 90% 정도 왼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딱 한 알만 바로 가고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연습할 때는 거의 일자로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약간 사실을 망각해서 그래요. 저희 착각이었네요. 이거를 관심이 안 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그 상태로 필드에 나가니까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라서 지금은 이제 머리 올리러 나가기 아직 시간이 꽤 남아서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클럽을 다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클럽별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머리 올리러 나가서뿐만 아니라 스크린을 치실 때도 보다 수월하게 스코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평소 연습하면서 제 공이 나아가는 방향과 거리는 몇 미터 정도 날아가는지 데이터를 더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